여기가 바로 가동 케이블카. 케이블카 빨리 타자. 우리 다행히 금호산을 걸어 올라갈 필요는 없어서 다행히. 이거야말로 정말 힐링이다. 진짜 힐링이야. 그냥 힐링이야. 우와, 장미, 장미. 이쁘다. 간다, 출발. 아, 케이블카 좋지? 오, 대박. 우와, 대박. 이거 빨라, 이거. 원래 이렇게 빨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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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거 이렇게 빨라요, 근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빠르네. 우와, 밑에, 밑에. 우와, 이렇게 서. 우와,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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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무서워, 무서워. 와. 사람들이 여기 오면 꼭 타겠네요, 이거는. 아, 정말 황홀하네요. 하하하하.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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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다 바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우와! 우리가 공연하는 곳이 금호산 꼭대기라고 있잖아. 금호산 정상 야외무대야. 금호산이 저녁 노을을 향해서 날아가는 까마귀를 보고서 금색 까마귀 같다. 까마귀 옷자 써서. 그럼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금호산 정상이라고 써 있어서 우리가 드디어 등산을 하는 건가? 언제 걸어 올라가지 했는데 케이블카가 있을 소리야. 그러니까. 속도도 이렇게 빠를 텐데요. 그러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여기 케이블카는 좀 다르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꼭 타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약간 그 노을 지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그러네. 와, 그 노을 봐봐. 우와. 대박. 우와. 아니, 진짜 이 상 거의 꼭대기에서 보는 또 이 노을이 또. 이 노을 빨리. 아니, 진짜 높게 올라가니까. 케이블카 타고 이 장면 놓치면 안 되네. 와. 이게 압권이야. 이 시간대에 오는 게 좋네요. 이제 가장 황금 시간대였네요. 야, 저기 해 떨어지는 것 좀 봐야 하는데.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게 어디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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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다. 장관이다. 이제 무엇보다 나는 가장 떨리고 설레는 게 저기 위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그렇죠. 얼마나 계실지. 하지만 그 소수여도 그분들 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아, 그럼. 아, 그럼.